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110석 숙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제1선거구입니다. 김해련 의원입니다. 민주당 출신이고 본인의 고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남 출신으로 추적을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에는 동수가 모두 18개입니다. 투표수가 94개입니다. 모든 투표수 94개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20%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20%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김해련 서울시의회 의원. 서초구 제1선거구에는 반포 4동 반포 3동 반포 1동 잠원동이 있습니다. 4개의 여러분들 동이 있고 4개의 동 밑에 투표수가 수없이 많겠죠. 김해련 후보는 항상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진영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